네, 용한석 대표님 만나기 전에 자막이 나왔죠. 우리 성장률 어떻게 나올까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경제 현황이 워락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잠시 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우리가 전기비 0.2% 성장했습니다. 3분기 속보치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했는데요. 전기에 비해서 0.2% 성장했고 전년동기비에서는 1.6% 증가했습니다. 1분기가 우리가 0.9% 성장했고요. 2분기가 0.3% 그리고 3분기가 0.2%로 나왔으니까 합치면 0.9, 0.3, 0.2, 1.4%입니다. 올해 그렇다 보면 4분기 맞춰도 2% 간신히 달성하거나 2%를 위협받는 상황까지 경기는 좋지가 않은 것이 확인되네요. 실질 GDP 관련된 얘기는 잠시 후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한석의 펀더멘탈 투자, 페트라 투자자문 용한석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3분기 성장률 지금 속보치 나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고요. 확신을 가질 수 없고 기업 실적이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역시 좋을 리가 없죠. 실적도 좀 부진하고 최근 장세 1900선 초반까지 와 있고 어떻게 판단하세요? 미국의 주요 기업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도 최근에 3분기 실적 발표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기대치 이하의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기업마다 고유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 성장과 별개로 기업의 이익만 계속 늘어날 수 없다는 그런 것이 근본적인 이유겠죠. 다음에 보신 바와 같이 과거에 전체 GDP 대비 기업의 이익의 비중은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사실 오른쪽 왼쪽 한국 미국 바뀌긴 했지만 추세는 변함이 없는데 전체적인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중에서 기업의 이익만 계속 증가를 해온 그런 추세였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개인 소득의 증가가 억제됐다는 얘기인데 계속되기 어려운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 이상으로 기업의 이익만 늘어나는 그런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은 중국인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3분기 경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물론 성장률 자체는 그 전보다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예상보다는 좋게 나오는 그래서 성장률 둔화가 어느 정도 멈추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식 약간 긍정적인 시그널도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악을 면했다는 얘기지 다시 과거에 9% 10% 10% 이상의 성장률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부 업종에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대부분 기계라든지 이런 건설 장비 이런 중국의 수입 현황을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원자재 가격도 중국의 투자가 성장률이 둔화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의 동향은 우리나라 주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업종별로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경기와 실적 상황을 먼저 짚어주셨고요.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얘기할 얘기는 국제 원자재 가격인데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수요가 많지 않아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유가를 비롯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추세가 이어질지 또 중시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자재 가격은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중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나와 있는데 중국의 GDP가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정도입니다. 하지만 원자재별로는 일부 원자재는 거의 50% 육박할 정도로 중국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중국의, 과거 지금까지의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대부분 중국 소비 증가에 거의 대부분 기인한다고 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러한 중국의 성장이 준화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에도 당연히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장기적인 동향은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과거 100년 동안 쭉 원자재 가격이 하락 추세였는데 최근 8년 만에 100년 동안 하락한 가격을 다 회복을 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상승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그러한 시각인데 이 주 원인은 지구의 자원은 제한적인 반면에 중국, 인도 등 거의 두 나라 합치면 인구가 25억 정도인데 새로운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원자재 가격에는 큰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리는 사이클이 있는데 약 17년 주기로 등락을 반복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생산이 늘어났는데 또 반대로 중국의 수요가 줄다 보니까 가격 하락 요인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가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는 맞지만 그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큰 변동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아주 장기적으로는 상승세가 맞을지 몰라도 당분간은 그 말씀드린 것 같이 원자재 가격이 당분간 하락세는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자재 가격은 그렇게 긴 호흡들로 사이클을 가지고 가는군요. 당분간은 하락 추세가 이어질 걸로 보셨는데 네. 하락 추세가 이어지게 되면 이제 업종별로는 어떤 명암들이 있습니까? 또 중국에 기대서 그동안 수출을 해왔던 업체들은 타격이 좀 있는 건가요? 네. 물론 그동안 원자재 수요 상승에 혜택을 받았던 그러한 업종 회사들은 타격이 당연히 있겠죠. 특히 이제 원자재를 1차 가공하는 예를 들어서 철강회사 이런 회사들은 더 타격이 큰데 그 이유는 그러한 회사들은 거의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면 결국은 회사 실적도 증가하고 또 반대, 반대의 경우 반대인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실적이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또 반대로 주가가 너무 떨어지는 경우에는 또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측면에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한 회사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최근 3분기 실적 발표한 것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이익이 감소를 했고 또 올해 예상 실적씨도 계속 낮춰서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또 업침된 업침되로 최근에 신용등급도 강급이 되다 보니까 주가도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긍정적인 면도 다수 있는데 ROA, 총 자산 대비 수익률이 3.5% 정도로 거의 최저치이지만 그래도 글로벌 경쟁상 대비는 가장 좋은 수치입니다. 또 포스코가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글로벌 경쟁상 대비 가장 높고 또 최근에 일본 자동차 회사에 납품을 시작하면서 일본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호주에 광산회사를 인수를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도 있다 보니까 저가 메리트가 있는데 다음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주가는 올해도 3년, 최근 3년 반 동안 최저치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PBR, 장무가 대비 가격이 0.7 정도로 거의 최저 수준에 있다 보니 한번 주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밖의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혜 업종이나 종목도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원자재를 원료로 사용하는 회사들은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가격도 하락하고 또 더군다나 원화도 광세가 되기 때문인데 그중에 한 회사 대표적인 회사가 배터리 회사입니다. 자동차용 배터리의 주원료는 납인데 납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 반면에 자동차 배터리 소비자 가격은 하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를 보는데 그중에 우리나라 업계 1위 회사가 세방전지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세방전지가 아니라 모 회사인 세방인데 세방은 물류 회사입니다. 세방전지의 40%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방전지라든지 경쟁사인 아트라스 비엑스는 주가가 많이 최근에 상승한 반면에 100%는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이 모 회사인 세방에도 많이 반영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한 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환석의 펀더멘탈 투자 오늘은 최근에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의 증시 영향과 관련주 점검해봤습니다. 페트라 투자자문 용환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